바람둥이 바람둥이 너 원래 바람둥이 아니었니? 나 그런 적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래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에요 명숙이요 선영씨가 얼마나 예쁜 예쁜 사람인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도전이에요 제 얘기 정말 예쁩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017-204-1617이요 제가 이를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처음입니다 어색한 거 낙히게 뽀뽀할까요? 잠깐만 저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덤려도 좋아요? 건드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거짓말 한 거예요 경수씨 사랑하지 않죠 선영씨 사랑해요 너 사람한테 사람 이상했고 요구하지 말래? 이건 현대무용이에요 이건 살사요 경수야 우리 사람 되는 거 힘들어 우리 사람 되는 거 어렵지만 괴물은 지정하고 살자 ever to be done 우리 죽을 거야 승훈이 2.5.2.1.1.2.1.2세